한 장이 한 장이 더 만들어진거죠 이제 30장을 하겠습니다 30장 30장은 하사항공의 검무라 했습니다 이 무는 무력인데 무력 병장기 그걸 아주 단순화 시킨거죠 검수하게 하다 단순화 시키다 이 말인데 이 말 뜻에 뭐냐면 전쟁을 무는 전쟁인데 전쟁을 하긴 하되 그걸 아주 단순화 시켜야 된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30장에서는 그 어떤지 생각나 하면 앞장에는 취천하자가 나오는데 천하를 취하겠다고 하는 취천하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왕이 되고 싶다는 사람인데 이 장에서는 이도 좌인자예요 이 왕을 돕는 자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왕을 돕는 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건 로자 당시나 오늘날 똑같은데 뛰어난 리더와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중요하냐면 이 참모들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달라집니다 역대에 이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태공부터 관중, 관중, 안영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뛰어난 참모들 때문에 유일한 왕이 된거죠 장량도 역시 한신이, 한신도 장량, 유방도 장량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신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뛰어난 왕들은 이 좌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거죠 참모들 이게 다음에 또 한번 나와요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오는데 하여간 이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실지식무를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틀을 잡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삼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참고의 경고같은 격언같은 그런 말을 되신 게 이게 삼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전쟁이란 걸 깔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물하는 전쟁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오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되면 군사가 처하는 바 이 군대가 있는 곳은 가시마자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시마자로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대군이 지나가면 큰 전쟁이죠 큰 전쟁이 들어간 후예는 지금 후예가 되면은 반드시 흉년이 들어 롱사 짓지 못하면 흉년이 들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온 들판이 가시가 들고 흉년이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뭐냐면 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민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죠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엄청난 민이 고통 속에 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자, 이러한 전쟁을 가장 잘하는 자는 이 선자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을 가장 잘하는 자는 아주 과감해야 돼요 과감해야 돼요 세상의 혼란에 전쟁을 꼭 해야 될 때는 미적미적 오래 끊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빠른 순간에 끝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이 이 참모가 돼가지고 국가의 혼란을 극복하는 사람은 빨리 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잘한다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이 백성들이 그 전쟁의 굴레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과자를 오고하려고 한 거예요 과자는 이게 전부다 이 과자는 뭐냐면 여기서 받는 거죠 과감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자에 대해서 왕필 같은 경우는 왕필인데 왕필 같은 경우는 이걸 구제할 제자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하상공은 뭐냐면 과감해야 된다 전쟁은 하상공인데 하상공 같은 경우는 과감해야 된다 아주 빠른 시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그 송나라 때 왕한석 같은 사람은 왕한석 같은 사람은 이 과자를 어떻게 했냐면 승리하라 승리를 약한다 이렇게 했거든 전부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왕필도 그랬고 하상공도 그랬고 왕한석도 그랬고 전부 다 전쟁을 통한 해석을 과자를 쓴 거죠 과자를 다 충분히 이해 되죠 이게 전쟁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자랑도 해도 안 되고 잘났다고 이거 자랑을 볼 줄 아는데 자기 긍정도 해도 안 되고 자랑도 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부득히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했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더욱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도 안 돼 강한 군대를 위해서도 안 돼 사람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또 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오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가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삼십당의 검무편이라는 이 편은 이거는 도가가 아니라 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도가 시행되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도 전쟁 이런 상황도는 그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 빨리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갖고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들어가죠 이 당은 특이하게도 백사노조가 있지만 축관노조가 있다는 것 그 초기노조가 있었다는 것 그 초기노조가 있었다는 것 또 춘추전국시대니까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 그 당시에 소위 참모들한테 그 당시에 제후들이나 왕들을 참모하는 사람들한테 경계를 하라고 이렇게 쓴 거죠 첫 번에 대할게요 이도 띄우고 좌띄우고 인주자 도로서 인주는 왕이죠 왕을 보좌하는 자는 인공을 보좌하는 자는 돌자자 아까 이윤, 강태궁, 관중, 안용, 범여, 제갈량, 장량 이런 사람 전부 다 예상되죠 장량 같은 아주 훌륭하잖아요 범여가 아주 뛰어나고 범여가 불 띄우고 이병 띄우고 강 띄우고 천하라 병으로서, 군사력으로서 병으로서 천하를 강하게 하면 안 돼 병으로서 천하를 강하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백서나 축관노조에서는 백서나 축관노조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어천하여 어자가 조사가 들어갔어요 강어천하 축관하고 백서가 다 들어있어요 왕표의 지만도 그러니까 어자가 더 정확하죠 천하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어자가 뒤로 가는 것이 우리때리죠 천하에 대해서 병력으로서 천하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어자가 뒤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자가 뭐 뭐 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기사 띄우고 호환이라 그 기사가 뭐냐면 강으로서 천하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호환 바로 돌아오기를 잘해 뭐 엇보가 곧바로 다른 강한 군대하고 싸우게 된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죠 내가 군사력을 계속 확장시키면 확장시키는 만큼 옛날에 냉전시회 때 미수호의 군사력 경쟁하듯이 내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면 상대 나라도 역시 군사를 강하게 해가지고 다시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군비 확장한다 군비 확장은 그래서 일이란 것은 아주 서로 경쟁이 돌아오기를 잘해 군비 경쟁이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죠 자 볼게요 사지 띄우고 소초 형극 띄우고 생각이라 군사가 군사가 처하는 곳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죠 군사가 처하는 곳 군대가 주둔하는 곳은 반드시 형 가시 형 가시극자예요 가시들이 생기는 언짢는 대명상의 어차니까 가시들이 거기 생겨나 전쟁이 치르면 황폐화되면 가시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백운지 띄우고 후 피로 띄우고 형레나 큰 전쟁이죠 대군은 대군이 지나간 다음 대군은 후 대군이 지나간 다음이죠 큰 전쟁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게 돼 농사를 모은 지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그래서 선자 띄우고 과이 띄우고 이런 전쟁들 이 선자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잘한 거예요 이 전쟁을 잘한 자는 과 과는 아까 했죠 왕필은 세상은 구제할 제자라 했고 그 다음에 하상공은 과감할 과자라 했고 그 다음 왕완성은 승리할 과자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자는 전쟁을 잘해 가지고 구제하는 자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 말이죠 백성 그 선자는 전쟁을 잘해서 과감히 한다 하고는 과감히 하고 그리고는 그쳐야 돼 있자 과감하게 전쟁을 하고는 그치 있자 그쳐야 되는 거야 잘 전쟁을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미로 부쳐서 딱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쳐 버려야 된다는 거야 더 이상 하면 백성들 고통 받으니까 그 속에는 민이란게 민이 민이 고통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띄우고 취 띄우고 취광이라 그래서 그 취함을 그 취하여서 그것을 취하여서 감히 취하여서 강을 취하지는 않아요 아 가감히 감히 강을 취하지는 않아요 전쟁을 이겼다가 해서 그 후로 계속 강함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자는 과감하게 전쟁을 이기지만도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 감히 불 감히 띄우고 감히 띄우고 취광이야 감히 계속 강한 병사를 유지하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럼 백성들 또 고통 받으니까 그래서 5가 나왔죠 과히 띄우고 불궁이라 과자는 과감하게 전쟁을 한 다음 과감하게 전쟁을 승리한 다음 왕한성은 승리할 성자라 그것이 잘 되어있죠 과감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는 물, 금 꼼내지 말아야 돼 자만하지 말아야 돼 잘 잘했다고 전쟁을 나도 잘했다고 그리고 과히 띄우고 물 버리라 이 물자는 행동에 대한 금지사거든요 행동 행동에 대한 금지사라고 물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자 보통 옛날에 어떤 큰 대문점은 한입 물입이라고 쓰는 거 보셨어요? 한입 물입 한가로운 사람은 한입 물입 이렇게 했다 한가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과히 물 버리라 그 다음에 또 전쟁이가 아주 승리했다고 해서 과히 띄우고 물교라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전쟁을 승리한 후에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전쟁이 승리했다고 과히 띄우고 부득이야 그 과감하게 전쟁에 승리해서 이거 난 다음에는 그거는 부득이해서 그랬다 부득이해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부득이는 이때는 부득이라 하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 전쟁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부득이해서 한 거야 그 다음에 과히 띄우고 물강이라 과감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후에는 계속 강화하지 말라 강함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강함을 계속해서 또다시 전쟁이 나는 거죠 강함 군대가 뭐냐면 전쟁을 위해 또 오니까 군사가 강하다는 건 전쟁을 위해 하니까 또다시 전쟁이 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더라도 그 5과를 하면 5과 후에는 이 5과를 하면 안 돼 5무를 하면 안 돼 5무를 5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물 띄우고 장적 띄우고 마물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흐름이 흐름 장적론 군대도 장성할 때 있다면 아주 강할 때 있으면 쉬할 때 있어 그러니까 장성할 때 늙을 때 있다는 것은 군대도 강할 때 있으면 쉬할 때 똑같단 말이야 모든 마물은 파도처럼 흥망성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화물 유재본도 언제나 다 쉬할 때 있느냐 늙을 때 똑같은 거야 아무 의미 없는다는 말 강한 군대 강화 유재본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 장하면 노하고 강하면 쉬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은 뭐냐면 쉬 띄우고 부도 부도 띄우고 도 이것을 잃어 도가 아니라고 한다기야 이런 거 도가 아니야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건 도가 아니야 부도야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도조이라 이거 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나 그치리자 이를 도 그치리자 빨리 끝나는 거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장 이구나 30장 같은 경우는 바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이 혼란할 때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할 때 과감하게 빨리 해서 전쟁을 빨리 승리해 거두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를 벗어나 전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편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모든 조건들이 백성들을 고통수적 받는 거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도가 아니라 그래서 30장 그래서 라는 거지 마지막에 부도라는 것은 바로 이 흘러가는 삶에서 백성들이 흘러가는 삶에서 정확정도로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도라고 해결하지 않지만 그러나 빨리 하면 안 돼 오랫동안 지속하면 안 되는 것들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장도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1장부터 37장까지가 도경의 후반부인데 도경의 후반부는 계속 앞으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로자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그냥 쉬워요 쉽고 큰 적이 없어요 특히 다음에 할 31장 같은 경우는 왕필 같은 분이 주도 안 달았어 이거는 읽어보면 아는데 나도 주도할 필요 없다 이런 거에요 왕필에 주를 안 달았어 31장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정치의 이야기들은 그냥 읽고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도경이 끝나고 다음에 38장부터 하경에 덕경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